빅톤, 빅톤, 빅톤 예스! 여기는 BNT 화보 촬영장입니다 이번 BNT 화보의 모델은 빅톤입니다 빅톤의 찬세준, 수빈입니다 부 zoals, 비 experiential communication 지 zach사장. 네 이여을 보면, 저희 찬이 형, 세준이 형 그리고 제가 셋이서 지금 BNT 화보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촬영 시작을 열었거든요 제가 케이크도 활용을 하고 청포도 clones을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다고 멋있다고 칭찬해 주면서 하셔가지고 재밌게 촬영을 진행하고 온 것 같습니다 진영 여러분 저희를 이쁘게 봐주셔서 저의 찬이 형, 세준이 형 그리고 제가 셋이서 지금 비니티의 화보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촬영의 시작을 열었거든요 제가 케이크도 활용을 하고 청포도 이렇게 활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다고 멋있다고 칭찬해 주시면서 하셔서 되게 재밌게 촬영을 진행하고 온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그 다음 촬영 다음 촬영은 찬이형이거든요 그래서 찬이형의 두 번째 순서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찬이형의 촬영 현장은 이제 나옵니다 시작! 아하하하하 너무 대가! 대가하더라 다가오는데요? 방금 촬영은 좀 약간 축 늘어져 있는 나른한 분위기에서 찍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으로 많이 찍은 것 같아요 그전에 딸기 케이크가 앞에 있어가지고 한입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구요 정말 간만에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보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다행히 그 컨셉이랑 잘 맞은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 같구요 잘 먹어요 처음 시도해보는 그런 느낌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까랑은 좀 확실히 좀 완전 반대되는 스타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컷이 뭔가 더 제 마음속에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멋있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빈티몰드 어땠어요? 일단 마지막을 시크하게 올블랙에 머리도 좀 젖은 머리에 흑백으로 찍어서 사진도 굉장히 섹시하고 치명적이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억과 추억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이런 조합으로 새롭게 화보를 찍게 돼서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또 BNT 측에서 너무 예쁘게 사진을 잘 찍어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진들 지금 앞에 저희는 보이는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찍으면서 저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그리고 또 제가 기대하는 부분은 우리 또 앨리스 여러분, 우리 팬 여러분들이 우리 사진을 마음껏 사랑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 BNT, 저희 빅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많이 사랑해 주세요.